2021년 신축년 소띠해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의 운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 여러분들은 소띠해 올해 2021년을 맞이해서 마치 자기는 어른이 됐는데 몸은 어른인데 몸은 다 컸어 어른인데 아직 주변에서는 어리다고 보는 거라 그리고 이제 어떤 지위가 내한테 우주어졌는데 사람들은 나를 신출내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몸도 자랐고 어른의 몸을 갖췄고 어른이라고 하긴 하는데 진짜 백전노장들이 볼 때 사회 연륜이 많은 환경에서 볼 때는 아직 품맥인 거라 아직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올 한해는요 정말 자기가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지금 어떤 입장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역할들을 하나씩 초심으로 새로 배우셔야 돼 배우셔야지 진짜 거기에 걸맞는 자기의 계급장 또는 자기의 신분 자기 지위에 맞는 대우를 받게 되십니다 그것이 이제 올해 소띠해의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한테 어떤 과제가 내려가는 겁니다 소띠해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낸 데 하고 내세우는 시기가 아니고 묵묵히 묵묵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아주 고도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기 바쁜 아주 이런 순도 높은 세상입니다 여기에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이 내가 계급이 높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사장이다 내가 장인데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전부 코드 숨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하심을 하셔야 되지 토끼띠 여러분들이 진정한 리더가 된다 자 말만 오너라고 해서 오너가 아니다 말만 사장이라 사장이 아니고 말만 팀장이라고 팀장이 아니다 올해는 진짜 내가 팀장이 되는 노하우를 전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지 진짜 남들이 세상이 당신을 사장으로 인정하고 손님들이 그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누구누구의 누구누구 누구누구의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존재가 이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되거든요 자신의 어떤 승부욕이라든지 어떤 호성심 이런 것들은 조금 낮추시고 오히려 지체 높은 신분인데 자기를 마음을 하심하는 그런 가운데서 진정한 리더십이 나오는 거니까 올 한 해 토끼띠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진짜 이제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아주 존경과 존대 그리고 대우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토끼띠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 말씀대로 좀 잘 따라주시면은 또는 이렇게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조한 것을 채우시다 보면은요 올 여름 있잖아요 여름 이후에 성과가 좋을 예정이니까 바라던 것들 우리가 따뜻한 그런 왜 찬바람 속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아주 뭔가 자기를 더 낮추고 했던 것들의 성과는 꼭 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 이후에 어떤 각종 시험이나 계약이나 어떤 왜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다면은 분명히 올 초보다는 올 여름이나 가을이 운이 좋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것을 진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999년 23세 김효생입니다 지금 이제 한참 대학생일 수도 있고요 또 일찍 우리가 졸업해서 사회생활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작은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너무 들떠가지고 좀 뭐라 그러니 우쭐거릴 수도 있는 그래서 다소 건방져 보일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99년생 여러분들은요 정말 아직 인생이 길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는 어떤 위로 내가 그렇게 요만큼 해냈다 요즘도 생각하셔야 되지 앞으로 달길이 멀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이렇게 자기의 어떤 실력이 있잖아요 실력을 자꾸 사하려고 그래야 돼 나가서 자꾸 써먹을 걸 생각하지 마시고 실력을 자꾸 샀고 스펙을 자꾸 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앞으로 이렇게 도전해야 될 내용들에 가장 기본 되는 것들부터 남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점수도 따고 뭐 우리 뭐 있잖아요 영어 뭐 그런 관련된 자격 어떤 어떤 수준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어떤 시기 하나로 만들어주시면 우리 토끼티 여러분들은 당연히 누구보다 더 경쟁력이 좋으신 분들이라 알잖아요 토끼 토끼는 껑충하고 뛰어버리죠 점프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실력이 있고 점프해야 되지 그냥 점프하다가 다친다니까 요거 좀 염지해 두시면은 아마 온란의 취업 준비나 또 앞으로 사회생활을 준비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987년 정묘생 35세 됩니다 요 87년생 여러분들은 지금 약간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나 아 적성에 맞나 이런 고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뭔가 좀 삐그덕거릴 수가 있어요 뭔가 잘 안 되는 맛이 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앞으로 또 뭐 지금 새로 뭘 해야 되나 그죠? 진로의 변화나 뭐 이런 거를 막 생각하게 돼 마치 내가 돈을 더 벌을까 아니면 공부를 더 해야 되나 이런 어떤 갈등 그 다음에 아 내 현실은 빡센데 막 돈은 벌고 있는데 내 진짜 하고 싶은 건 다른 거 있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아주 양당 간의 결정을 자꾸 이상하게 올려들어서 많이 하게 되고 정말 내 진로는 뭘까 적성은 뭘까 이걸 자꾸 하게 된다고 사실은 잘 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은 조금 이래 한계나 왔어요 지금 현재 하시던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고요 둘째는 요것이 직업적인 전환도 사실 가능합니다 바꾸셔도 돼 아니면 제가 가장 권하는 방법은요 주경야독이에요 현재 하시는 어떤 것들을 포기하거나 접거나 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현재 하시는 일들은 하면서 시간을 조금 내시고 그 자기가 꼭 하고 싶은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힘들고 지친 분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경야독이라는 형태는 뭐냐 하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한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분배를 하셔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현실에서 써먹는 것 이런 것들을 서로 하나만 고집하지 마시라고 하나만 하나만 하다 보면 다칠 수 있어요 두 개를 하는데 너무 욕심을 내서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줄여서 하시면 두 개 다 할 수 있거든 또 투잡하시는 경우도 저는 도움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사이드잡을 하면서 또는 좋은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들은 하나의 직업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우리 87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두 개를 가지고 하나를 굴리는 그런 어떤 것도 재주지 않습니까 그럼 재미있잖아 인생이 다이나믹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지금 어떤 한계가 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평소 이렇게 좋아하는 부분들 취미생활도 적극적으로 좀 하십시오 뭐 유튜브든 이런 거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만들어내는 분들도 있잖아 그죠?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전문 분야 예술적인 분야도 한번 노크를 하셔가지고 결코 현실대로 그 다음에 이상대로 이거 두 개를 골고루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를 고집하는 마음 때문에 안 돼요 서니까 이것만 해야 돼 이것만 해야 돼 이런 어떤 마음만 버리시면은 두 마리 두 개를 다 굴릴 수 있는 우리 왜 그런 게 수륙양용이 있잖아요 육지에서는 자동차가 되고 바다에서는 물에서는 배가 되는 이런 어떤 양면성 카멜론 같은 마음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1975년 을묘생 올해 47세 되십니다 이분들은 올해 만약에 세입자시면은 집준이 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상가나 이런 임대를 해서 어떤 영업을 하신다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도 뭐 건물주까지는 안 되더라도 자기 명의의 사업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문서원이 있다 그러죠 약간 이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명의의 자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부동산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또 먹고 사는 사업장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을묘생 여러분들은 원래 어떤 이런 중요한 내가 진짜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왜 전혀 다른 내용으로 되는 게 아니라 현재 하시는 일에서 현재 하시는 그 장소가 어떤 내 것이 된다거나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운세이기 때문에 뭐 좀 투자도 되겠죠 그죠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지만 적극적으로 저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꼭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꼭 성지해 주시고 당부드릴 거는 그 이후에 이 후에가 문제라 뭐냐 하면은 이제 집까지 샀잖아요 가게까지 샀어 근데 이제 돈 들여서 또 뭐를 해야 되냐면 또 인테리어 같은 거 하잖아 예를 들어 사업장이면은 또 집이라면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잖아 이거는 좀 보류하셔야 돼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큰 지출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은 가게와 생활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해는 내 명의로 하나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안전한 자산을 하나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이후에 리모델링이 됐든 사업체를 더 확장시키는 것들은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현재의 생활과 밀접한 거잖아요 그죠? 누수가 안 되게 차근차근 하셔야 되지 올해 뭐 집도 사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같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겹치게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은 원래 정말 자기 명의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 아주 그림이 좋지 않습니까? 75년생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각종 계약이라든지 성사시키던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자기가 리더가 되고 주인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권한에 들어온다는 거 조금 확장하셔가지고 염두에 두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1963년 개묘생 59세 되십니다 우리 63년 토끼띠 여러분들은요 이분들은요 거의 두뇌의 프레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갈량 이상이고 전략가들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세요 이 어떤 세상을 보는 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 많고 모든 영역에서 브레인 역할들 그 다음에 책사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리 작전 짜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이는 사실은 조금은 이렇게 왜 이제 뭐 퇴직이다 예를 들면 이런 어떤 나이 있도록 하지만 이분들은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고요 계속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이분들 계속 이렇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그기 때문에 우리 이제 63년생 우리 개묘생 여러분들은 하니 말해서 이제 백전노장인 거라 완전히 그래서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버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재능값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도가 높고 뭐 앞으로 모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고마 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 진짜 뭐 약 먹으면서도 누가 부르면 뛰가고 가서 막 능력 발휘하고 하셔야 되니까 조금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뭐 쪽잠 자가하면서 좀 피곤해 가더라도 계속 이렇게 막 머리를 서셔야 된다고 아주 특이하신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 이제 우리 63년생 개묘생 59세대는 우리 선배님들 자제분들 있잖아요 자제분들 자제분들 역시나 약간 보면 대기 만성형들이 많으세요 공부를 오래 한다거나 뭐 그냥 대학만 졸업해서 적당히 사회생활 하시기보다는 뭐 우리 아버지 엄마 닮아가지고 굉장히 뭐 하기까지 도전한다거나 뭔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쉽게 말하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자제분들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돈이 많이 드는 거지 어쩌겠습니까 또 우리가 뭐 대기 만성이다 앞으로 이렇게 뭐 큰 일하는 자제분들 두신 뭐 그런 행운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오늘도 활동해 주시고 큰 어떤 연봉도 받으시고 하면서 우리 자제분들 구김살 없이 앞으로 박사 뭐 또 더 나아가서는 무슨 고시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런 아주 특수직 이런 쪽에 또는 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그런 우리 자제분들 넉넉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시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가지고 그 대신 이제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체격해 가시면서 과중 가루가 늘 달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키티 여러분들 원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지금 이제 연초와 봄보다는요 여름 이후에 좀 여름 이후에 흐름들이 더 이렇게 양호한 편이니까 모든 이렇게 어떤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때 한번 맞춰보시면은 아마 좋은 성과 일어날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